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2020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남겨놓고 몇 달 안 남겨놓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무지막지한 폭락이 왔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9천 달러였는데 3천 8백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0분 만에. 아 진짜요? 제가 그때 그걸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밥 먹고 보고 있는데 미친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오오 보는데 막 이거 와 이거 뭐 저도 보면서도 이게 실화야. 현장을 보는데 눈앞에서 막 1초에 1천 달러씩 떨어지고 있는데 30분 만에 딱 한 투박이 넘게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와 완전히 그때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 저도 이거 비트코인 이러다가 그냥 1달러 내놔 이거. 와 그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사려고 로그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블랙스완이라고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장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하락이 또 온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블랙록이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단을 내려야 될 때고. 그리고 그런 하락이 있다고 해서 크게 흔들 필요는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너무 초기에는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몇만 퍼센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몇 천 퍼센트 상승.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비트코인 상승이 2021년에는 2017년만 못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이번에는 지난 사이클만 못하겠네. 그 다음에는 더 못하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이 되면서 변동이 줄어들 테니까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가격을 봐도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상승, 하락 이런 구간에도 이러면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상승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다 공감을 합니다. 기대만 못했습니다. 뭔가 아쉬웠어요.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승에도 중간에 이런 게 있듯이 지난번에 좀 못 간 걸 이번에 좀 더 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너무 많이 쏘면 다음 상승장은 좀 어렵겠다. 다음 상승장에서는 살짝 유지만 해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ETF를 기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확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진짜로 안 되면 블랙록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개미들이 지금 너무 환호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야, 4년 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안 된다면 이번 상승장은 될래다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더 크게 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장기 우상향을 하고 큰 그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상승장의 사진은 저는 다음에 잘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잘 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이번 상승장의 사진은 저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기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앞장서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블랙록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을 위해서 블랙록이 야, 개미들을 좀 살려주자고 비트코인. 이걸 외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먹으려면 확실하게 먹는 거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ETF라는 게 기관들이 움직이는 게 이번에 왕창 움직이고 다음에 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이번이. 시작할 때 그 응집력이 있을 테니까 이때 좀 뭔가 큰 폭발력이 더 있지 않을까. 다음보다는.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가슴이 뜨거워지죠, 제가. 당첨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그 비트지어 님의 알트코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게 좀 괜찮은지. 비트코인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알트코인? 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오른다는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실패할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투자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정적이다? 똑같이 안정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을 찾을 때 얼만큼 위로 열려 있을까? 얼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까? 그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는 최대한 메이저 코인으로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을 분류하잖아요. 나스닥도 위험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뭐 그냥 초위험 자산이에요. 그런데 코인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초안전 자산이에요. 맞아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비트코인 사서 언제 돈 벌어. 알트코인 사야지. 한방코인 사야지. 백백코인 이런 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백백코인 찾으면 안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10배만 오를 수 있어도 정말 이건 너무 좋은 투자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10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노다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100배 10배 에이 이거 10배는 하루에 올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아까 충격을 봤는데 그래서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는 조금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알트코인 같으면 제가 사실 이름이 비트슈아입니다. 이더슈아가 아니고 리플슈아가 아니고 에이다슈아 뭐 솔라나슈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비트슈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알트코인 얘기했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알트코인에 좀 더 많이 투자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까 봐 언제나 비트코인에 많은 기준을 두고 가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뭐 S&P 500이나 삼성 주식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도 좀 사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도 이해를 한다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신세계. 알트코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알트코인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고 공감한다면 이 코인이 이런 거 이런 걸 하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네. 그게 공감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더리움을 제가 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2등 코인인데 비트코인 다행으로. 이더리움이 하려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간업자들을 배제하고 어떠한 룰이 컨트랙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창한 얘기해갖고 이것도 돈 끌어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지난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그걸 검증해 보여줬습니다. 그게 한 예로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디파이 하면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동네에서 제일 삐까번쩍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제일 비싸겠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오면 이자율도 높고 그런데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은 그 이자를 받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은행 이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먹느냐? 은행이 주간에서 먹는 겁니다. 남의 돈 가져다가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행에 내 돈 빌려줬는데 은행이 그걸로 돈을 법니다. 내 돈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파이는 그 은행이 하는 업무를 그 비싼 임대료를 빼고 그 비싼 노동력을 빼고 그냥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직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뛰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 이런 조건으로 빌려갑니다. 빌려갈 때 담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가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담보를 넣어놓는데 비트코인 한 개 해놨는데 담보를 어느 정도 두 배를 보통 넣기도 하는데 그 담보보다 빌려간 대출이 높아지는 경우 그러면 이걸 청산시켜버립니다. 담보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빌려준 사람은 누가 내 코인을 빌려갔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이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알아서 청산이 되는 거고 빌려준 사람은 무조건 돈을 받아요. 작년에 FTX, 셀시우스, 보이저 이런 중간업자들 대출해주는 서비스 그런 회사들이 다 망할 때 디파이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해킹도 없이.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할 필요가 없네. 투명하게 보이니까. 셀시우스의 포지션을 청산시킨 게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는 예외가 없으니까. 샌뱅크 프리드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청산입니다.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디파이. 그게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걸 구현합니다. 샌뱅크 프리드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청산입니다.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디파이. 그게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걸 구현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라는 게 지난번에 생겨서 사람들이 또 와 했는데. 그런데 좀 거품이 많이 끼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잘 못해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도림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못하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었어? 하면 그때 늦은 거죠. 알트코인이라면 알트코인이 하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AI하고 맞물려서 AI와 AI가 소통할 때는 AI의 언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AI가 집을 청소하다가 냉장고 안에 우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누군가가 조작할 수 없도록 딱 오다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중간에 누가 이상한 약품을 못 넣게 음식이 주문이 돼야 되고 뭔가 개발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AI가 그러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모두가 신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개발하는 AI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앙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게임하고 그런 거에 믿을 수 있겠지만 신 어떤 약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몸에 투여하는 뭘 만들 때 그런 걸로 학습한 뭔가를 한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채집 PT를 제가 사용해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아, 그래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민주당하고 이제 또 같이 서로 후원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그쪽에다 객관적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확 받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AI의 데이터, 빅데이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탈중앙화된 모두가 검증하고 이 AI가 어떤 빅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훨씬 더 이건 믿을 수가 있겠네. 이게 바로 탈중앙화된 AI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솔라나, 카다노에이다, 리플은 또 송금 이런 서비스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건 몰라 관심 없고 어떤 코인이 다음번에 오를 건데 이러면 알트코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진짜로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50%의 확률로 일어날까? 그런데 50%의 확률로 일어난다면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또 웅달 책방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책들을 보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또 비트샤라는 사람 영상도 좀 보고 이런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알트코인 해도 되냐 질문에 제가 지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저는 비트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요.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다른 거를 또 되게 터붓이 여겨가지고 이거는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위험한 거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버리고 그냥 비트만 얘기하면 이게 뭔가 또 왜 그럼 이게 존재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일반 대중분들이 접해서 공부하고 이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은지 큰 방향성을 비트샤라는께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사실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솔라나 폰입니다. 아 솔라나가 저런 핸드폰 들어보셨죠? 솔라나에서 만든 웹3폰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있는데 일반 우리 핸드폰에 있는 지갑은 핸드폰이 해킹당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런 하드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솔라나 폰은 이 하드 지갑이 이 안에 붙어있습니다. 핸드폰이 따로 돼 있어서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도 이 지갑 칩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예 그냥 암호화폐용으로 나왔고 이 안에서 그냥 코인 활동이 가능해요. 이걸로 NFT도 사고 NFT도 사진 찍어서 만들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도 한 번 간접 체험이라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된다더라 한 번 보고 저런 식으로 되겠네. 이러한 좀 열린 세계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제가 비트코인 매우 중요하고 비트시화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다른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러한 코인도 있고 또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도 있고 속도. 이 솔라나가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지금 현재 6만 개까지 초당 트랜섹션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비자가 한 1,800개입니다. 크레딧카드 우리가 사용하는 비자가. 그런데 아직까지 비자가 아유 이 코인들 늘어빠져가지고 블록체인 이거 어디다 써먹어 하고 비웃었는데 이 솔라나가 그런 비자 마스터카드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요. 훨씬 빠르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행사 지난주 행사에서 내놨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초당 100만 트랜섹셔도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중한 환경에서 카톡을 보낸다. 그러면 무지무지 빨라 되거든요. 한국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다 너도나도 탈중앙화 환경에서 이 카톡 하나하나가 NFT가 돼서 저장이 된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그냥 코인은 다 사기야. 알트코인은 다 사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자. 비트코인만이 해답이다. 이건 너무 겸손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시아님 영상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맥도날드나 그리고 멕시칸 음식점이나 스킨라미스 아이스크림 회사 거기 가서 가게 가서 코인으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A단가 그걸로 결제하시더라고요. 그게 미국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죠. 와 한국에서는 전혀 코인은 현실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가 비트코인으로 밥도 사 먹고 막 했잖아요. 라이트닝 기업이란 게 있어요. 라이트닝 원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실시간 뭐 빨리빨리 결제가 안 되고 소액 결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이제 구현해 주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사먹고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간접 체험 좀 하시라고.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걸 2년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막 구글에서 찾아서 비트코인 받는 식당 이렇게 찾아서 갔는데 멀리 운전하고 갔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바로 그냥 동네에도 많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커피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 사 먹은 베스킨라빈스 그런데는 저는 코인으로 지불을 했는데 받는 가게는 이걸 선물권으로 받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변환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하는 분들이 코인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받는 사람들은 직원도 이게 코인으로 지불을 하는지 아니면 선물권으로 지불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이게 쉬워져야 되거든요. 진정한 상용화는 쉬워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지갑을 다운받아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딱 돼서 결제하듯이 코인 사용도 앞으로는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몇 년 후면 너도 나도 다 코인을 받겠네. 왜냐하면 이런 식당이나 사업체에서도 코인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가 그 다음날 가격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코인 받나. 지금 나온 솔루션은 뭐냐면 옵션이 있습니다. 업주가 코인 결제를 받았을 때 실시간으로 이게 달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지도 않고 그냥 결제 딱 하면 나한테는 달러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창문에다가 우리 비트코인 받아요. 우리는 다른 이런저런 코인 다 받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영업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소재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코인 받아서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데 저도. 그러면 어차피 코인 사고 팔고 수수료 있는데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 불편한데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옮기는 데만 해도 수수료가 들고 또 번거롭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래소에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싸게 그냥 거의 공짜로 옮겨지도록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탁 거래소 앱에서 지갑으로 바로 옮기고 공짜로 공짜로 코인이 들어있으면 가서 탁탁 하면 식당 주인들은 또 코인으로 내는 사람은 10% 할인 이런 광고도 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요즘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코인 받는 사람들이 사실 매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화제거리가 됩니다. 화제거리가 되니까 저 식당은 좀 앞서 나가는 식당이네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뢰가 많이 많이 생겨날 거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빅투션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증권성 시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폐지될 수 있다고도 해서 한 번 되게 크게 폭락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 가운데서도 시중에서는 그런 코인들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증권성 논란이란 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정해나가는 과정입니다. SEC가 소송을 걸었어요. 리플한테 야 XRP 너희 그거 증권이잖아. 증권 아닌데 증권이야 하고 싸웠는데 정확한 룰이 없으니까 예전에 법을 적용해봤더니 증권이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우기고 SEC는. 이건 아무리 봐도 증권이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법원에서 리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코인을 증권형으로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이런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들이 눌려있었거든요. 많은 코인들이 이런 소송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요즘 명확성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회사에서 취급하는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그거 다 증권이다. 그래서 너희들 벌금 물어야 된다. 그 코인들 다 상장 폐지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 코인들 어이구 우리도 이제 리플처럼 되나 보다. 리플이 굉장히 한 3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래서 막 코인이 굉장히 큰 하락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했어요. 소송에서 그걸 보고 야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코인베이스 소송입니다.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이 승리한 건 ETF 빨리 승인해 줘라. 너희들이 드는 그런 이유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ETF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고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소송이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보나마나 이깁니다. 코인베이스가. 그러면 코인베이스에 거래되고 있는 그 코인들 소송 때문에 눌려있던 코인들은 보나마나 그만큼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면 당연히 또 올라갈 테니까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면서 아 정리될 게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는 불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도화거든요.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룰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뭐가 되는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발전을 못하는데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와서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가로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말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을 테고 차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야 되고 야 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자 우리 정하고 너무 빨리 다니니까 위험한데 신호등을 만들자 빨간불은 스톱하고 파란불에서는 가자 학교 있는 데서는 이 정도 속도는 못 내게 하자 이런 룰을 정해주잖아요. 지금 그 룰을 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인터넷 사기라 그랬거든요. 인터넷으로 뭘 주문을 해? 물건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 그게 불과 20여 년이에요. 맞아요. 사기가 많았어요. 웹사이트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 해놓고 돈 받고 안 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이제 보안 이런 것 때문에 룰을 정했습니다. 모든 걸 암호화한다. 손님의 카드 정보는 암호화해라.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또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전화회사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어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가 불법이 될 수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어 이거 개방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가 합법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카톡으로 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아직 다 안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코인 가격이 이 정도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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